아니야 뿅맨이 쎄 까불면 안 돼 뿅맨이 뿅맨이 아니 잠깐만 지금 아니 뿅맨이 혹시 펭귄같다 여기 저 비하신 건가요? 맞아 뿅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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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기분이 이상한데 뿅맨이? 뿅맨이 내가 뿅맨이라고 했어? 왜 뿅맨이 잡으면서 뿅맨이 하면서 죽이시죠? 뿅맨이 뿅맨이야 뿅맨이 아까 봤는데 인준이가 우리 거 스틸할라 하던데? 우리 거 우리 왜 나는 포함하는데 형 아직 경습 Sen이야 아 너 얘기했잖아 정식 멤버 될라면 멀었다니까 아니 저번에 차이 잘 하면 정식 멤버 시켜준다고 잘 못했잖아 저번에 차이 너 두 simult move 멋사 보단 잘했어 쟤가 얼마나 지금 멋사 봐이퍼무기 처먹고도 아무것도 못한다고 비꺼운 거야? 안내 알수esin할거야 나 공격했어 아니, 머싸 지금 바이퍼무기 처먹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벌레라고 지금 뭐라한거야? 꺼져! 내가 저번에 재심을 숨긴거야! 좀 돌려줘 힘을 맞아 내가 바이퍼무기 찍어놓고 뭐했어? 그냥 탁탁하고 만드기한테 합당했잖아 아니 또 지랄이네 이 새끼들 시작하니까 오늘 시작 전에 회의하고서 또 개지랄하네 형이 나한테 뭐라했잖아! 내가 오늘 너블이가 뭐라했어 저 견습생 새끼가 갑자기 껴들어가지고 분란조성한다니까 니가 잘했어야지 잘하면은 내가 정식 멤버 해준댄지 잘 못했잖아 결과적으로 한게뭐야 니가 얘기해봐 한게뭐야? 한게뭐야 니게? 니가? 한게뭐야? 아니 니가 한게뭐야 없잖아 누구일장 귀여우면 나야? 사이좋네 사이좋아 와 진짜 개사럽네 넌 꺼져 박리타 냄새나니까 내가 누나거든? 맞아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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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주겠어? 누나 냄새 나니까 좀 가주겠어? 누나 저리 가주겠어? 순익이랑 둘이 놀라주겠어? 누나 입통네 좀 지워주겠어? 아 1절만에 그건 좀 심하네 악어 또 위도 나한테 공격하는데 악어 그만해 주겠어? 그만해 주겠니? 야 중윤아 먹었냐? 검 괜찮아 이제? 나 검있어 검있어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자 악어 그냥 숨만 쉬면 뒤집게 야 120 빨리 식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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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117레벨 야 그러면 나는 나 어색이란 나 어색이 다음 던전 돌 대가리야 어디가 진짜? 다음 던전 돌 대가리야 돌 대가리야? 네 돌 대가리야 진짜 괜찮아 이해해 예? 우리 저들끼 개 지랄하네 진짜 평소보다 더 심하긴 하네 진짜 그냥 핑맨님 와 예 땅구멍도 해주셔야 돼요 으응 뭐야 기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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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바이퍼 먹었어 바이퍼 먹었어 어 금탕 쌓았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야 나 바로 갈게 바로 갈게 나 인거 그 보상만 받고 갈게 네네 자 아주 좋습니다 저희 오늘도 아주 활기차게 화이팅 넘치게 서로 사이좋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반님 대답하시고 나이스 네 17번 땅이 넓네요 네 칫찌질이 새끼라고요? 에? 아니 17번 땅이 좋다고요 아 치질이요? 아 아 미친 혹시 미친놈이세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힘을 만개한다면 이 세기 비바람이 불곳이야 당신 당신만이 할 수 있겠지 어어 세신이 되었습니다 우야야야야야야 우야야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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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잠깐만요 다 닥쳐보세요 다 닥쳐보세요 방금 제가 노래할 때 그 코방기 낀 새끼 누구예요? 허벅 가까비 영화 유쾌하시네요 아 어디 어디 아니 50만 경험치가 네 집 개이름이냐고 멍 응? 어 저희도 자 여러분들 자 보셨습니까? 이게 풀영상 안 올라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드럽게 재미없으니까 풀영상 안올리는거에요 제가 어휴 웃었어 웃었다 이런거 웃으면 자기가 재밌는줄 안다구요 아 근데 진짜 아니 어느순간부터 괴물이 됐지 왜 계속 콧물 흘리면서 웃지 저 저요? 왜 저요? 코로 소리 내시네 코끼리시네 저 저 정기거렸어요 아 오케이 아파요? 우리 훈훈하게 태풍률위에 덕담 한마디씩 해주죠 아프지 말라고 다 미친놈 우리 섹시 아비 아니 크게 웃으세요 비웃으시지 마시고 아니 재밌어졌어요 어 사파이어 하나나怀어요 나이스 야 사파이어 캐지마세요 광지를 하는 모습 정말 가슴 아파서 볼 수 없어요 진짜 가슴 아픈거 맞죠 그 손가락 아프고 거기 얼마나 치열하고 경쟁이 심하고 스트레스 받으시죠? 나오세요 대답도 없네 네 나오겠습니다 뭐요? 아니 근데 나오겠습니다 나온다고요? 그럼 사파이 형은 누가구요? 아 고생했어 말 난의 숨은 속 뜻을 파악하시라고 해? 아 되게 어렵다 수능 구구 같다 아 되게 어렵네 지금 이제 안 풀고 오셨네 파악을 하세요 말하는 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문학에서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게 아니라 시적표현이라고 하거든요 돌려 말해야 된다고요 아 돌려 오케이 오케이 깔 때는 돌려깐 말이야 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악어가 뭐 뭐사 집사하는거야 저거? 모르겠어요 형 근데 저 사돈전에서도 전 개고통 저 경험치 한 3,40만 날렸음 그래서 저 집사하는거 아냐? 야 너네 벌써 사돈전 갔냐? 사돈전 오지마세요 악어 있으면 계속 뒤져요 나 그래서 어새신 오차나 하게 사전전 안가고 129만 형 다곤 안갔음? 나 다곤 아직 안갔어 악어 다온쪽에서 지금 머싹 죽이는거 같은데 머싹도 다곤하고 우리도 다온 돌아야되긴하는데 나 근데 우선 120 찍고가게 난 지금 돌수가 없어 너라도 돌아라 형 근데 어새신 오차하고 그냥 악어 죽여주세요 그래서 나는 그냥 킬러하게 그냥 너 어새신 2차로 보겄냐? 지금? 어새신 2차에다 지금 3차에요 와 나 참아 2차까지만 했는데 나 3차까지 했어 나 4차까지 하게 오늘 형 나 속박 무한속박 가능 하고 10초동안 공중에 공중제비 가능 나 4차 가능 오늘 4차 가능 저기 딱 머싸요 야 오늘 알지? 야 오늘 알지? 만득이 또 저는 오늘 사냥 안하고 그냥 돈이나 벌게요 미친 저는 2차 전직도 안할거에요 또 하고서 지금 사냥 열심히 하고 있거든 어 마지막에 온다 그리고 또 점령지 또 안온다고 점령지 오지게 할거거든 견제해야되는 응 그러고서 맨날 어 형 미안해 어쩔수 없어서 사랑해지를 하거든 뒤질라고 아니 만득이를 견제해야돼 이거 만득이가 문제가 심각해 진짜 생각보다 혼자 또 유튜브에 유튜브에 키 올리면서 히히히히히히 이러고 있거든 혼자 우리팀이 나 우짜 하신걸 뭔지 알아요? 뭔데? 바로 저를 정식 멤버로 받아주신다 패스테로 가요 니가 뭔가 좀 업적을 이뤄봐 인준아 나 좀 세졌어 누나 레인저를 5개 해 그래서 저주받은 레인저를 가 레인저 5개를 해가지고 활을 5개 들어서 팔이 5개 해가지고 아수라가 되는거지 아 근데 나 위치 유도가 제일 그래가지고 이제 꼬깨 마냥 팔 5개 문어 갑자기 그 문어랑 변종해가지고 생체실험으로 이제 탄생한 겸 그 다음에 오늘은 아수라 메이크업을 해볼거에요 그리고 레인저 길에서 레인저 막 이렇게 나가는거야 궁쓴 다음 궁쓰고 궁쓴 다음 궁쓰고 궁쓴 다음 궁쓸 수 있는거지 아 나 화장실 갔다는데 미친놈이네 저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뭔가 잔잔한 중력이 낯설어 하하하하 중력이야 잔잔하니까 생각도 많아주고 착해졌네 내가 볼 때 이제 자기가 소리질 때마다 자기 자기 자신도 데미지를 얻는다니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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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목소리를 이기려고 해 자기가 하하하하 자기 스턴기가 있어 해 상하게 화장실 갔다 뜨거운 물을 가져올 거에요 그럼 또 화장실을 가겠죠 아 그가national 하하하하 인가요 뺏뺏을 왜 잡아? 퀘스트, 직업, 직업 퀘스트 제발 집중 좀 하자 아 두 번째 스페 벌써 4차야 아니? 지금 아니 4차 퀘스트를 하고 있다고 집중 좀 하자 알겠지 누나? 집중해야겠지? 팩트 꽂으니까 왜 부들부들 대는거지? 아 여기서 다들 뭐하나? 사차하고 있다 아버님 아까 그랬다며? 뭐 칭호 퀘스트 아 그거 꺼니까 건들지마 죽였어 계속 맞네 미친 아닐줄 알았는데 그걸 사냥해? 이걸 사냥해? 이러면서 개패스 그치 그냥 거짓말인줄 알았네 진짜 아버님 미안해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맵 뺏뺏이야! 아 예 미친놈이네 저새끼 아니 뺏뺏이도 왜 지랄이세요? 아 하지마세요 진짜로 적당히 하세요 진짜 아니 근데 나한테 한거처럼 안하네 좀 섭섭하네 갑자기 예예 그 PVP 그거 썼어 네 적당히 하세요 근데 중냐가 누누이만에 좀 우리 팀이라니까 아 맞다 오늘 바이퍼 먹었지 아 나 오늘 좀 억울했어 어 진짜 너 바이퍼 어떻게 나왔냐 와 운 좋네 블루피니시를 잡아? 아 바운드 이번엔 안 떨어졌어 저희 파티는 바이퍼 3초컷이야 3초컷 아세요? 와 개쩌네 난 핑메인 3초컷 아 뭔소리에요 0.3초컷인데요 저 뭐야 이거 아니야 핑메인이 쎄 까불면 안 돼 평메인이 병 나 앞에 지겠지 나 오늘 왠지 오늘은 질거 같아 왠지 애들 하드답을 치면 질거 같기도 해 아니 잠깐만 지금 아니 뿅맨이 혹시 펭귄같다 여기 저 비하하신건가요? 맞아 뿅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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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기분이 이상한데 뿅맨이 내가 뿅맨이라고 했어? 왜 뿅맨이 잡으면서 뿅맨이 하면서 죽이시죠? 뿅맨이 뿅맨이야 뿅맨이 왜 뿅맨이 3초컷이라 하냐고요 뿅맨이 뿅맨이 싫어하나요 의식적으로 말했나봐 예? 뿅맨 기억이 없는데 네 니타님 죄송한데 좀 적당히 적당히 크게 웃어주시겠어요 니타 우리 팀이에요 니타님 혹시 사냥터에서 보일 때마다 죽여받은 알았어 뿅맨아 알았어 뿅맨아 유쾌하네 근데 아버님은 강하니까 제가 가만히 쳐 있는데 너같은 거북이 새끼는 왜 자꾸 입을 터는 걸까? 근데 우리 팀 해야 돼 미친 놈이세요 미친 놈이세요 혹시 살이 군별이 안 되세요? 컨텐츠 파괴됐다고 아니 웃겨서 웃었는데 웃는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눈치가 있어야지 적당히 눈치가 있어야지 어? 아니 자기 팀이 지금 상대 팀이 세다고 지금 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적당히 웃어야지 리타님 어사가 왜 리타님한테 지랄하는지 방금 제가 알았거든요 제가 볼 땐 리타님한테 문제가 있어요 편 안 들을 거예요 내가 누나야 어쩌라고 누나 새끼야 120마리 잡았는데 하나 남았어요 나이.. 나이가 앞서면 어? 다이야? 벼슬이야? 많이 먹으면 좋게 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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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내가 만드기한테 고마워했다고 이거 어떠네 뾰뾰 이름이 뾰뾰 11111 이렇게 돼있네 설정 잘못했나봐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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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형 그거 잘 맞았어 자 던져낼 거야 만드가 NPC 그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태야 이거 설정하다 졸은 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운영전tu기한테 얘기하고 올게요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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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나 종아줘요 아 슬펐다 뾰뾰 뾰뾰 1,2,4,4,4 마우아 치다 아니 저기 쉴면에 나락해서 너블이 사냥 방해한다던데 나갔네 누물고?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 처 지랄이시냐고요 아까부터 아니 아니 아버님 무기 3차 해주는 거 같고 뾰뾰 일일일 같은 새끼야 오늘 저희의 전략은 뭐죠? 저 새끼는 내보내 아 그러네 저희 아버님 저희 작전회의 중인데 왜 껴드세요? 좀 던데 가시면 안 돼요 아버님? 계속 듣고 있었어요 아버님 팀인 만득이랑 가서 노세요 어디야? 만득이 없네? 아니 아버님 혹시 왜 자꾸 저희 통화가 가지고 만득이 차지세요? 맞아 작전회의 중인데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계속해 아니 나도 들어야지 들어야지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어 그러네 오케이 이제 네 통화방 맨날 들어갈거임 숱이 있어 5분에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엿들일거임 들어야 내가 공격을 막지 미친놈이 있어 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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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병들 전략도 내가 두루로 갔고요 헬롱 내 말 들었어? 아니 둘이 왜 여기 와서 저 회의를 하시냐고요 만득아 나 메로우고기 좀 야 얘네가 너 공격한대 아니 미친놈들아 저희 회의가 아니 미친놈들아 저희 회의가 이 집 공격한대 너 오늘 집 잘 가 아니 야 이거 야 이거 그 뭐야 비밀번호 통화방 안 돼? 집 그거 머싸야 집 그거 잘 비워 너 에이 에이 통화방 와서 정리돼 머싸가 있어야 돼 머싸가 여기 까야 돼 머싸야 여기 작전 에이하는데 악어가 또 우리 비즈니미로 쓰면서 만득이랑 미친 척하고 통화방에서 안 나 야 힘들어 우리 비즈니미로 쓰라고 야 니 알속이냐 이 새꺄 야 야 야 야 안 나가 통화 나가라고 해 야 니 알속이냐고 만득이랑 놀아 만득이랑 튀면 미친 만득이 심심해가지고 뛰어다니고 있잖아 아니 내 생각하고 있어 머싸야 여기서 공격 페이 하고 있어 야 그럼 그걸 들어야지 방어할 거 아니에요 개소리야 그럼 듣지마 여기 방 잠가놈 수고 지갑이 2만원 아니 말해보라구요 들어야 방어할 거 아니에요 이건 개놀리로 이거 어떻게 무슨 소리가 말할래 내가 듣지마 너는 시청자분들이랑 헤헤 저는 오늘 보스를 뭘 잡을건데 아 시청자분들하고 왜 비밀이에요 이러면서 뭘 다 하시잖아 아무말되긴 하다보니까 하하핳하핳 הם 문자 많이 봐 문자 받았구나 펌판발렷 뭐야 메모고기 언니 몸집 쫓아갔는데 메모고기 있는데 아 봐봐 지 혼자 말하잖아 또 와 메모고기 바로 나왔어 사냥하자마자 대하냐 안 됐죠? 개꿀 하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야 야 큰 제임이죠 리올 오오오오오 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 우리 보여 우리는 이렇게 돌아볼게에야 하핳하하핳 하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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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똑같길래 너로 멘탈이 치유된다면 난 다 받아줄 수 있어 넌 나만의 샌드백이잖아 시청자분들이랑 투표를 해서 보수를 잡을거에요 제 탓 하지 마세요 이건 시청자분들이랑 내가 한번 다 비롯하고 있어요 내가 한번 다 비롯하고 있어요 새끼야 너도 시청자분들이랑 투표를 해서 너도 작전 세워 헤헤 비밀이에요 여러분들하고 한거니깐요 세우라고 노력해요 왜 안나가 회의하면 또 쳐 나간다면서 또 엿뜻겨 있네 변태새끼만 아 진짜 뭐야 왜 안나가 시청자분들이 투표로 엿뜻으라고 했으니깐 엿뜻해주세요 제 탓은 아니에요 개웃기네 투표를 한거니깐요 자 어세신 4차 완료 야 너블이 우선 먹고있고 시간 많으니깐 나 악어한테 4차 한번 두개 써볼까 야 내가 저쪽 나도 저쪽 한번 가볼게 야 너블이 만들기 보이면 얘기해 오케이 오케이 야 나 무적기 쓰고 돌진기랑 궁극기 한번 써볼게 한번 앞에? 어 그냥 규한스타벅치 어 악어다 악어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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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어야 악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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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박았어 공 박았어 공 박았어 공 박았어 공 박았어 나 무적기 쐈어 무적기 쐈어 이거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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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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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와 악어 악어한테 필남은 상태에서 내가 공 박았어 무적서가지고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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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왔어? 와 개빠르다 집에서 왔긴 집에서 왔어 저 집스폰이랑 와 미쳤다 집스폰 집스폰 너보다 만득이 주변에 보이는거 없냐? 니 시민들 거기 오라고 한 다음에 만득이 보이나 없나 주변 돌아다니라 해야돼 내 시민들 진짜 그게 없는게 아무것도 도움이 안된 아 갑자기 시민 무기 있는데 아 왜냐면 체력이 20이야 체력이 20이야 진짜로 아 그게 아니라 주변에 오나 안오나만 보라고 문까 문까 아니 악어니 잡았어 악어니 잡았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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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악어 집에서 악어를 견제할게 야 나 쿨 돌아서 뭐 할 수 없어 마니 컷 나이스 악어 죽임? 아 안돼 안돼 아 가까이 못가 나 미친 아 못가 못가? 아 깝이 4000이였는데 와 저새끼 뭔데 양피 4000까지 깎아는데 깝이다 아니 스킬이 다 빠져도 저새끼 눈빛으로 죽이잖아 아 그게 이게 스킬이 다 빠져도 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야 이제 난 만득이 쪽으로 갈게 나 이제 만득이 쪽으로 빠진다 묶고 패는거 이외 콤보는 없죠 아 묶는거 묶어주면 나랑 같이 해도 돼 네 묶어주면 이거 지금 마지막 전투라고 하고 너부리까지 해가지고 한 번에 한 번 가 만약에 악어가 거기 버리고 여기 오는거면 우리 또 두개 다 뺏기는거거든 악어 확실히 거기 없는거 맞아? 악어 여기 있네 악어 여기 있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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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만득이 거기 있다 했지 만득이 거기 있다 했지 만득이 여기 뛰어다니고 있어 오케이 나 글로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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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식으로 지금 바로 달려서 내가 악어님 따오면 리타님이 점령하고 너네 달려와가지고 어떤식으로 좀 막아주는거 마지막 한탄이 있거든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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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언제 갈게 바로 올라갈 준비 악어 따오면 내가 안고 죽으면 우리가 점령하러 올라가야 되었니 올라 올라 오 야 너 올라갈게 2층 막아 2층 계단 막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야 도망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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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돼 이거 돼 이거 돼 이거 돼 아아아아아 미친놈이 저거 벽 뚫는 스킬 개오버인데 진짜 아 나 죽었다 올라갔는데 사다리 아니 저거 위치 격 뚫는거 하하하하하하 상미챈 아이 상미챈 하하하하 중에 형한테 죽었다 어 아 진짜 저거 한대 안맞았으면 됐는데 와아 이거 안됐네 아 올라갔는데 다 죽었네 픽낸이도 어 아니 나 점장님 중 점장님 중 점장님하고 있어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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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근데 30초가 안돼요 30초가 안될텐데 이사연아 내가 품이 쏴서 시간 늘릴게 시간 늘려! 시간 늘려! 시간 늘려! 시간 늘려! 스킬 다 써! 스킬 다 하고 있어! 지금 가지고 있는 스킬 다 하고 있어! 시간 늘려! 빨리! 근데 잘 싸웠다 맞죠? 그렇게 정신 승리를 하자고 와 저거 근데 벽 통과하는 거 미쳤네 어딨는지도 처 모르겠어 형 제가 위치 던집할게요 그냥 와 미쳤네 저거 위치 타야겠다 야 위치 타는게 오지네 위치 그냥 지금 저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위치 전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스킬 쓰면 다 뒤지 그냥 이게 야 좋긴 한게 유도에다가 벽 통과하잖아 근데 나 궁극기는 벽에 낑기면 그 리헤드는 안 맞거든 내 궁보다 그래서 판정이 좋아서 저 위치하는 거 괜찮은데? 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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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야겠다 빨리 와 엄청 빨리 와 저거 저거는 근데 너무 힘든 곳이 맞는 거 같아 저기는 계속 와서 집이 가려하다고 짧긴 하다 우리는 오직 한 2, 3분 뛰어갔는데 내가 볼 때 저거 아니었으면 우리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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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히 먹었는데 몇 번을 죽였는데 악어님도 그리고 그 차이가 있긴 하지 악어가 세다는게 우리가 궁극기 딜을 잘 넣으면 악어가 죽잖아? 근데 악어가 이제 평타들이 우리보다 세니까 아니 솔직하게 형 얘기해도 돼요? 먹었어 개못하는 거 같아 나 오늘 찬호 형이 죽였는데 니가 못 죽인 거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있긴 했어 싸우지마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영상 잘라줄게요 싸우지마 이 지새끼들아 악어이 악어이 박대새끼 악어이